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TAT 2급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당좌자산을 이번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목이라기보다 개정과목을 같이 정리하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하면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걸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은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상태표 개정 중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은 유동에 있는 거죠. 당좌자산은 개정을 분류하는 이름이고요. 당좌자산 안에 구체적으로 회계처리할 때 쓰는 개정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개정과목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정과목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런데 우리가 당좌자산 안에 개정과목을 분류할 때 성격이 유사한 것들을 합쳐서 분류하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통합개정이라고 불렀어요. 얘도 통합개정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감한색으로 굵은 테두리로 적혀있는 것들이 우리가 개정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동전, 지폐, 누군가가 나에게 발행해 준 수표, 우편한 증서 말고도 꽤 있는데 이거는 FAT 1급에서 공부하셨을 거고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현금이라는 개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죠. 회계에서 현금이라는 개정과목을 모르고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개정과목을 걸어놓고 당좌예금에서 수표가 발행되면 당좌예금에서 나가는 걸로 당좌예금 계좌의 차변에 오는 건 내가 발행했던 수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당좌예금에 누가 돈을 넣어주거나 이때 단,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발행했을 때 쓰는 이름이 당좌차월이라는 부채계정이고 이거는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동일하게 수표를 발행한 거니까 예금도 없는데 발행한 거죠. 이때 당좌예금을 결산할 때 무슨 계정으로 분류하냐면 단기차예금, 부채 같은 계정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예적금, 누구나 예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사산은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취득하고 3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되는 각종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망라해서 현금성 사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애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현금 및 현금성 사산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산 대부분 금융거래 많이 하죠. 단기 투자 사산 중에서 3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넘어가는데 1년 이내에 도래되는 정기예금 단기 투자 3개월은 넘지만 1년 안에 도래되는 매달 내는 정기적금 또 단기 투자 그리고 시장성 있는 육아증권 1년 안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수 매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육아증권을 취득했을 때 잡는 이름이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FAT 1급에서도 중요하지만 TAT 2급에서는 어떨 때 중요하냐면 매도가능증권하고 비교하면서 회계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육아증권이라는 별도의 챕터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1년 안에 상대방에게 돈 빌려주니까 돈 갚아. 빌려줄게. 이자 좀 줄래? 그런 계정이 단기되어고요.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불러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팔으면 외상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으로 팔면 그리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통합계정이라고 불리우는 매출채권 근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데도 채권이 발생하면 그건 미수금 그 미수수익은 결산일 기준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은 됐는데 돈은 안 들어왔어.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발생된 건 올해 수익으로 잡긴 해야 되겠고 그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언젠간 들어올 자산계정으로 인식시킬 건데 그 계정과목이 이거죠. 미수수익. 수익인데 미수된 계정. 이렇게. 자 계약금 먼저 주면 성급금. 나중에 물건으로 들어오겠죠. 상품이나 원재료로. 그 다음에 또 발생주의 때문에 이번 연도 기간에 비용이긴 한데 돈을 아직 안 줬네. 돈을 아니 돈을 아 다시다시. 이번 연도에 돈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이네. 먼저 준 것에 불과하고 단기 비용 아니고 결산 시점에 차기 비용이네. 차기 비용인데 당의 연도에 지출을 먼저 한 것뿐인 거야. 그래서 비용을 먼저 준 것에 불과합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수익을 아직 못 받았네요. 자산이에요. 받을 돈. 받을 돈. 먼저 준 돈. 내년에 비용 안 나가겠죠. 먼저 지급했으니까. 성급비용, 미수수이고 결산때 많이 나오죠. 이런 건.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입할 때,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만큼을 매입할 때 부담해요. 근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잡는 이름. 부가세를 미리 내었습니다. 소비자의 부가세를 내가 대신 내었습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잡는 이름이 얘. 네. 마지막에 선납세금. 법인세 중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이 법인인데, 이 법인이 중간에 미리 미리 내는 세금. 법인세를 미리 냈다. 그럴 때 잡는 이름이 선납세금. 법인세를 미리 냈을 때 잡는 거야. 선납세금은. 이런 개정과목들이 FAT1급에 동일하게 있는 것들이고, TAT2급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정리고요. 기출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개하는 거야. 결산정리, 분개를 직접 하는 거. 결산 분개니까 날짜는 안 봐도 12월 31일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결산하는 날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기분 경과된 이자를 잡으래요. 경과된 이자라는 얘기는 이거죠.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단기분 이자를 인식하래요. 왜? 단기분 이자를 왜 인식하라는 거지? 안 들어왔지만 잡으라는 거죠. 이자가 들어왔다면 내가 이자를 인식할 필요가 없죠. 자 이자 계산은 월활로 갈 거고, 1월 미만이면 1월로 가래요. 자 아래 보니까 기업은행으로부터 발생된 이자가 2021년도 5월 26일이래요. 그럼 이렇게 1년이라고 하면, 이게 1월이면 이때쯤, 5월 6일쯤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나 봐요. 그리고 만기는 1, 2, 3, 2년 뒤네. 그치? 2023년이야. 아우, 그러면 머나먼 뒤네요. 근데 문제는 5천만 원을 예치했대. 연이자가 3%래. 이자 지급은 2023년 만기 때 준대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5천만 원을 이때 예치하는 날부터 매일매일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적어도 2021년도, 이 1년 동안 내가 예치한 기간 동안 이자는 붙었겠죠. 자 이자를 계산하면 5천만 원의 3%. 그럼 150이죠. 근데 150만 원은 연이자인 거잖아.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나눈 다음, 몇 개월 동안 내가 예치한 거지? 라고 보는데, 5월 6일부터면 4월은 빼고, 5월을 포함할까? 그랬는데 포함해야 돼. 1월 미만은 1월로 보래. 그러면 5월부터 12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8개월이네요.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5천만 원의 3% 이자를 벌어들인 건 맞죠. 은행에 돈을 넣어놨으니까. 대신 그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죠. 언제 들어오냐면, 2023년도 만기 때 들어오는 거죠. 그럼 150만 원 중에 8개월 채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네. 그럼 100만 원이라는 걸, 이거 뭐야? 이거 뭐니? 내가 5천만 원 돈 넣어놔서 5월 6일부터 이때까지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이니까 이거 뭐니? 수익. 은행에 돈 넣어놓고 번 수익은 뭐니?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얼마라는 거냐? 100. 근데 이자 수익이 100만 원, 100만 원만큼 벌어들인 건데 그 벌어들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차변에 현금 받았냐 이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안 들어왔으면 너 뭔데? 이거 나중에 들어올 돈, 나중에 들어올 돈이야. 그래서 미수금하고 비슷한 별도의 채권처럼 잡아주는 계정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아래 거는 기출문제 정답으로 인정해 준 것 뿐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정답에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수수익은 언제 씁니까? 대부분 결산 시점이에요. 기중에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기중에 많이 쓸 일이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설명 중에서 오른 것은?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라고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만원짜리, 500원짜리 수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얘도, 얘도, 얘도 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얘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크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문제로 가봅시다. 다시, 옳은 설명. 9월 1일에, 첫 번째.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짜리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두 달 남았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됩니까? 아닌데. 그치? 얘는 결산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짜리였잖아. 그런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두 달 남았다고 현금으로 보나? 그러면 모든 자산이 다 현금처럼 처리되게요. X. 두 번째. A은행 당자예금의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의 당자예금은 마이너스 2,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금 잔액을 초과했다는 뜻이네요. 당자예금을.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는 1,000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3,000원은 당자예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000원은 당자예금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당자차월. 이거 부채계정으로 가는 거죠. 부채계정으로. 이게 틀렸네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되고 당자차월로 분류된다고 해도 되고 둘 다 같은 부채계정 이런 거. 3번에.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단기금. 무슨 자기압수표는 여러분 누가 발행하든 은행이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 자기압수표는 무슨 단기입니까? 다시. 자기압수표는 뭐예요? 그냥 현금이잖아요. 일반적인 현금이잖아요. 여기 안 써있는 현금. 현금 서서서는 무슨. 단기금형 말도 안 되지. 단기금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죠. 이거 틀렸네요. 다. 그럼 4번.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의 변동에 위험이 거의 없어야 된다. 거의 없어야 되고요. 취대길로부터 납기가 3개월 이상이내여야 돼요. 취대길로부터 3개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장부상 2021년도 말에 가수금이라는 개정과목이 디스완구라고 하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으로 입금된 200만원이 이 안에 있고 가수금은 우리 돈 들어올 때 누가 넣는지 모를 때 누가 넣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가수금 잡아 놓잖아요. 돈은 들어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가수금이 뭔지 알았대. 배상매출금이 200이 들어왔던 거고 은호가구의 단계대여금이 회수가 된 게 그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됐대. 그럼 여러분 이날 해야 될 일은 결산대하는 거네요. 그럼 12월 말일자 거고요. 가수금의 원인을 파악했네요. 그럼 가수금이 차변으로 반제가 되고요. 200에 70을 더해서 그리고 얘가 가수금이 반제가 되면서 그 자리로 대체되어야 될 이름 중에 정확한 게 외상매출금 디스왕구 200 그리고 단기대여금 거래처가 은호가구 70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면 되겠네요. 이 경우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걸려있는 게 드디어 어느 계정과 어느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이었는지를 이유를 알아냈을 때 그걸 대체시키는 결산수정분개의 또 다른 방법이네요. 붕괴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산하는 문제 전년도에 넘어온 선수수익 근데 그건 이자래. 선수수익 이자를 먼저 받아 둔 게 있었나봐. 근데 그게 이번 연도 단기년도에 도래된 게 그 안에 22만 원이 있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1일자로 처리하래. 우리가 이제 기말에 선수수익 잡고 이자수익 반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기간에 발생된 거면 그 다음 연도에 결산에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말 분개하는 거죠. 그럼 1월 1일에는 다시 선수수익으로 잡아놓은 게 반제가 되겠죠.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이고 지금 문제는 얘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같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선수수익으로 22만 원 걸려있는 게 단기분 수익이네요. 그 수익의 이름은 이자수익이라고 알려줬고요. 전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죽으면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놨었겠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12월 말로 결산수정 붕괴를 하래요. 문제 보니까 6월 1일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중에 제조로 이 제자 있죠. 이 제자 이 제자가 제조원가로 분류했다 이 뜻이야. 500번 때 500번 때 제조원가로 회계처리를 했대. 근데 기간을 보니까 21년도 6월부터 22년도 내년 딱 5월 이렇게가 1년치 보험료였네요. 그럼 보험료라는 제조원가로 전액을 162만원 전액을 잡으면 안되지 않나요. 그쵸? 이번 연도는 6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고요. 차기부는 5달 치죠. 그럼 올해 거 남기고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인 5개월치 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먼저 지급했다는 성급비용으로 대체 시켜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162만원 중에 12달 중에 5달 치 해당하는 금액은 내년 비용이지 올해 보험료 아닌 거예요. 그 금액이 이걸 좀 빌려 쓸게요. 67만 5천원 그럼 67만 5천원만큼 어떡하라는 얘기냐. 제조원가인 보험료로 잡아놨단 뜻? 그러면 보험료로 걸려있는 500번대로 걸려있는 보험료를 적어도 5달 치 해당하는 67만 5천원은 단기부는 아니니까 제외. 그리고 그 금액을 보험료라는 비용을 먼저 지급했을 뿐이니 또 다른 자산 중에 성급비용으로 잡아놓으면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를 완성할 수 있을 거고 단기분의 비용이 차기분의 비용이랑 합쳐져서 과대계산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예제 문제였습니다. FH1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나오게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로 또 나왔어요.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결산을 완료해보래요. 자 위에 문제 보시면 예제인데요. 법인세를 기말에 인식하죠. 기말까지 가야지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니까 이 금액이 법인세 등으로 잡혀야 될 건데 법인세를 중간에 예납한 선납세금이 있대. 그럼 선납세금이 있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미리 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선납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12월 말에 선납세금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비용을 기말에 잡기 위해서 선납세금이라는 개정과목으로 미리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 하실 건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정보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조회해서 얼마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115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결산대 할 일은 법인세 등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는 뜻이고요. 법인세 등 해서 결국 결산시 법인세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토탈이 옌데 요금액인데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죠. 선납세금은 자산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왜냐. 아직 비용이 처리되려면 멀었거든.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결산까지 기다려야 법인세라는 비용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비용을 못 잡아요. 대부분은요. 99.99%의 회사들. 그래서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부로 걸어뒀다가 기말에 드디어 법인세가 확정되면 그때 선납세금을 싹 죽이는 거예요. 차변에 있었던 자산이니까 죽이고 나머지 금액은 빌렸을 게 밑에 있는 거 나머지 금액은 아직 안 냈겠지. 내년 3월 말일에 내겠지. 그래서 잠깐 걸어놓는 이름이 또 세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얘는 나중에 낼 거고요. 요거는 먼저 냈어요. 두 개는 다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이렇게. 그래서 이 분개는 암기하셔도 돼요. 이 분개는 언제나 똑같아요. 법인세가 없는 기업은 돈을 안 번 거야. 그게 다야. 돈을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없다. 우리가 시험 보는 기업은 우리가 시험 보는 기업은 이익을 낸다. 이익을 내니까 당연히 법인세는 나오게 될 거고 법인세는 선납세금이 없는 기업도 없다. 선납세금은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때도 선납세금이 떼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선납세금 반드시 있을 거고 이렇게 차변의 요거 법인세 대변에 이미 잡혀 있어서 선납세금 반제 하면서 그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결산일 시점에서 아직 납부 안 했을 테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설정하는 요 회계 처리는 암기하셔도 답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정감복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 중에서 조금 빨리 끝난 이유는 FAT 1급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일단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훑어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계정과목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 모르시면 FAT 1급에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닦으시고 TAT 2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